자, 일단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저는 광주에서 온 불쌍한 고등학교 3학년 이소정입니다. 왜 불쌍하다고 생각해요? 공부를 많이 시키나요? 아니요. 그냥 솔직히 말해서 아무도 공부를 하라고 압박을 주진 않는데 고3이라는 이름 자체가 주는 압박감이 좀 심하달까요? 그쵸. 사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. 누구나 겪었죠? 그 시절을. 지금은 아까 기타를 친구가 들고 있었는데 본인 기타인가요? 친구 기타인가요? 제 기타입니다. 그러면 지금 음악을 하고 있나요? 좋아해가지고 친구랑 같이 여행 다니면서 기타 치면서 놀고 노래하고 하고 있어요. 싱어송라이터네. 근데 너무 궁금해요. 평소에 가면 부르는 장르는요? 팝도 좋아하고 인디나 R&B도 좋아해요. 어머. 29점이나 지금 100점이 나와야지 지금 왕자의 자리로 갈 수 있어요. 네. 어디 자신 있습니까?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. 자 우리 불쌍한 고등학교 3학년 과연 100만 원을 가질 수 있을지 어떤 노래로? 저 한영애 선생님의 누구없소 부르겠습니다. 아 이거 진짜 이건 내가 봐서 작정한 것 같은데? 아니 이게 누구없소가 점수가 잘 나와요. 아 그래요? 네. 여보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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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긴 누구없소 어둠은 늘 그렇게 벌써 깔려있소 창문을 두드리는 달빛에 대답하듯 나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지금 모두 오늘 밤도 편안이들 주무시고 계시는지 밤이 너무 긴 것 같은 생각에 아침을 보려 아침을 보려하네 나와 같이 누구 아침을 볼 사람 거기 없소 누군가 깨었다면 내게 대답해줘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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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세요 거긴 누구없소 누군가 아침 되면 난 좀 일으켜줘 여기까지 이대로 내 곁에 있어야 해요 누군가 깨었다면 내게 대답해줘 대박 93점이에요 아 너무 아쉽습니다 근데 너무 잘했어요 진짜 진짜 무대하는 모습만큼은 진짜 불쌍하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정말 진짜 매력으로 또 굉장히 뛰어난 재능으로 엄청 꽉 차있어서 절대 불쌍하지 않았죠 그죠 또 앞으로 진짜 고3의 이 힘든 시기를 잘 우리 또 태군노래자랑에서 좋은 기운을 많이 받아갔을 거라 생각이 들면서 마지막으로 진짜 뜨거운 박수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아쉽지만 우리 한우라도 가져갑시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일단 뽑았거든요 자 열어드릴게요 한우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. 아무튼 불상하지 않는 우리 고등학생 축하드립니다. 아무튼 불상하지 않는 우리 고등학생 앞으로 꿈을 향해서 열심히 뛰어가는 그런 멋진 고3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응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